잡겠는데 이거는? 난 그냥 갈게 나 2승 어? 나 저승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흠 미드 이레레 탑 아지루는 아니겠죠? 근데 뭔가 그라 갔으면 타바지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정글 에이디면 그냥 방어력 들어야겠다 방어력 들고 갑시다 미드 노틸이에요 노틸 아니면 배난다 그럼 노틸 이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배남 자 볼까요? 아 네 아쉽게도 서포트 빙결 노틸러스였네요 실패! 다음엔 맞추길 와드를 와드를 항상 사람들이 이쯤에 박을 때 전 항상 여기 박았거든요 왜냐? 렌즈를 돌리면서 이렇게 오면 여기 있는 건 안 지워지기 때문에 내가 사실 좀 시대를 앞서갔던 거 아닐까? 아님 말고 본인 입으로 아니 그럼 내 입으로 하지 어떡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라도 말해야지 와드르네 W 한번 빼고 W 한번 더 빼고 악 악 악 하지만 괜찮다 나한테는 사기템 돌안에 방패가 있으니까 이게 풀필을 채워줄거라고 Q 빠지긴 했다 아 나쁘지 않네요 기회가 어디갔지 근데? 맞네 난 텔포 쓸게 잡았는데? 잡았는데? 잡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? 와 너무 아깝다 아깝다 카밍 야무지게 하는 중 어? 아펠리오스가 화가 좀 났네 아텀 라인이 좀 안 좋긴 하네 에라이 모르겠다 네 이벤헤 내의 잡긴 하는데 이거는? 난 그냥 갈게 나이 승 어? 나 저승 에이 아 그냥 비에고가 없길 빌었는데 있네 아비 배치기가 저렇게 빠지면 즐겨하니 되게 안 좋을텐데 어? 오히려 좋아? 바보 연기였나? 너 나 생각이 있구나 돼지야 돼지는 좀 그런가요? 저는 좋은거 같아요 나쁘지 않은 사비 도화까지 딱 띄우고 싶은데 확실히 비싸긴함 이게 딱 만년설이 가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아니라서 딱 누덴 가격이라 얘가 보이죠? 아니 이게 끌려? 아니 말도 안되는데 이거는? 아니 이게 판정이 이렇게 좋다고? 아깝다 더우긴 했어요 됐습니다 프라켄이구나 딜이 왜 센가 했다 잘 컸네 비에고도 아 야밍 그만 갑시다요 어 이거 칠거 같은데? 이렐리아 성격상 야밍 나이스 귀여운 노틸러스가 뭔가 꾸미고 있는데 어? 어? 털 썼는데요? 다 잡을만한데? 저도 왔음 아 이게 맞아? 어 그래 랠리아야 가자 그냥 잘 가고 거의 그냥 가렌급으로 아무것도 못했네? 미안하다 아니지 이번에 전령이 경험치 버프를 받은 거 아시나요? 그럼 경험치 또 쏠쏠하기 때문에 야무지게 먹어줍니다 헤카림은 뭐 먹고 사나요? 같이 먹었는데 뭔 소리여 그냥 나도 먹는 거지 니꺼 내꺼가 어딨어 지금 딱 타주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고 버시죠 없나요? 아 네 1허시 흐흐흐흐 1텔 1허시요 시간이 좀 많이 끌리긴 했네 근데 빨리 가야겠는데 빨리 가야겠는데 저희 헤카림이 없어서 칠 것 같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끌렸다 어 네 가능하구나 어 너무 맛있어 아 에라이 나이스 띵 애매한디요 바랍쇼 어어어네 오 야 너무 아파 도망가 도망가 어 비상 비상 가버려 저는 도망갈게요 이것 좀 아닌듯함 공 두개 빠졌다 아 없습니다 하이 승 너 저 승 드디어 승 아 아 아 아 자 그만해요 그러게요 좀 더 세진 것 같네 신드라가 콩콩이라 그런가 어차피 집 다녀오면 풀피라 상관없습니다 좀 이렇게 맞아도 오 바비 핸드도 왔네 하이 승 샤미 이거 쭉 밀고 갑시다 핸드라는 귀환한 것 같은데 그러믄 서포시 골드 먹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프로경기에서는 서포시 골드를 진짜 다 같이 먹더라고 타워 골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냥 골드 나눠주려고요 CS는 안 먹던데 CS는 안 먹던데 야무지게 먹네 핸드 어디갔지? 좀 조심하죠 핸드 계속 안 보이는데? 뭔가 수상한데? 좋겠네 좋습니다 알건 이즈구나 요즘 다시 핫한가보네? 와 진짜 까비 맞았으면 킬인데 아깝다 조심해야 돼 흐흐흐흐흐흐 가곤 있는데 좀 늦어요 속 빠졌다 아킨드 도플이에요 이거 도플임 잡은거 같은데? 노플이랑? 잡은거 같은데? 노플이랑? 와 저게 안돼? 되네요 나이 승 너 저승 야 캐틀은 왜 죽었냐? 와 나 죽었다 적구나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? 개반데? 와 다행이다 캔디 잡아서 와우 이게 크산테? 이게 아트록스? 아니 아니 그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와 크산테 진짜 개잘했다 이번판 혼자 다 했네 어 좋았습니다 크산테 재밌어 보이네 크흐흐 저 로아 카사린 맛이 좀 상한 것 같은데요 그 옆집 자극적인 MSG 듬뿍 들어간 크산테 맛보다가 담백한 카사린 맛보려니까 좀 맛이 좀 이상한데? 이거 너무 건강식인 것 같아요 레전드 레전드 야 진짜 아토록스 레전드다 무빙 무빙 아 아 나 갈래 어디갔지 좋습니다 와우 에라이 아 크산대 고수네 진짜 잘한다 맛있게 잘하네 크산대가 다 하지 않았나? 날 칭찬하면 좀 뻘쭘하네 저 잘했대요 뭐 아니라 할 필요는 없지 아 좋았습니다 나이 승 팀용 렛 변합시다 마용 들어오겠다 이거 와우 변하네요 나이 승 굿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등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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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